하... 양기찬이다. 지금 돈 가지고 가죠. 아무도 데려주 말고 니 혼자 와. 약속 안 지키면 거리는 없어. 안 지키면 거리는 없어. 내가 믿고 돈을 잡았다고 했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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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훈아, 내가 분명히 혼자 오라고 했는데 약속으로 안 지키면 거래는 없다고도 분명히 경고했는데 너 이러면 안 되지? 다시 연락하지? 다음에 약속 안 지킬 땐 너 비리 장군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겠다. 양 대표님, 양 대표님! 양희찬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. 인천 네가 나를 욕먹여? 아멘